오늘 은혜받고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스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병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능의 검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정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리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YRC 뉴스 또 주보 영상 광고를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2023년 교회적으로 펼쳐나갈 스타트만 운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타트만 이 운동은 우리가 주일 출석 성도 1만명 출석 성도 1만명을 향해서 언약적 도전하는 큰 흐름입니다. 만이라는 것은 1만만이 아니고 꽉 찰만 꽉 찰만 그런 뜻입니다. 각 교구 및 각 모든 기관 부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채우라. 그런데 이 강건이란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헬라몰로 하면 머리채를 여자같은 경우에 머리채를 잡아다가 끌어가 앉혀놔라. 기분 나쁘지요. 머리채를 차마다 내 자리에 앉혀놔라. 그래서 구우는 게 훨씬 낫다. 여자의 남자의 경우는 도둑놈을 잡아가지고는 형사처럼 말하여 팔을 비틀어서 비틀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놔라. 그게 강건이란 뜻이에요. 강건. 강건이란 말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강건이란 말은 강제적으로 그냥 억지로도 잡아서 앉혀놔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 랩농기관,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은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채우라 채우라. 채우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채워.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보금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차고 넘쳐야지. 모자라면 안 돼요. 특별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새가족 정착입니다. 새가족 정착시켜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까지 2000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만 20년까지 이런 주본범 다 아세요. 매년 1월 1일 1번이에요. 12월 말이 맞이할 번호예요.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2000명 이상 세 가지가 왔어요. 우리가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 숫자가. 등록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돼요. 4만 명이에요. 4만 명. 2000명씩 왔으니 1년에 2000명씩 왔으니 10년이면 2만 명이요. 20년이면 4만 명이 돼야 되는데 다 어디 가세요. 엄청나게 많이 전도는 해왔는데 정착이 안 돼서 정착이. 정착이 안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 한 번 딱 들은 거. 그거 의미가 있죠. 못 듣는 복음. 어데도 못 듣는 복음을 여기 와서 한 번 들었는데 그것이 뭐 들렸는지 지나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새가족 한 번 들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 새해 보면 못해요. 새가족이 와서 교회 정착이 되는 교회화. 교회화 가지도 안 돼. 제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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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처럼 주일 날 되면 내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 가지고 여러분처럼 만든 제자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교형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이 복음이 유일성의 복음이오 원색적 복음이오 지구촌에 정말 없는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났는데 내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왔는데 나 자유케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정착식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세 가족이 말이죠. 세 가족이 말이죠. 그렇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제가 매주 수요일 되면 이걸 받거든요. 세 가족 중에 그런 간정을 거의 매주예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억지로 한 번 왔는데 이 교회 딱 여운 교회에 딱 와서 답을 딱 찾아봤다니까요. 뭐만 알아듣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은 매주 듣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엄청난 고생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생활적으로 시달리고 삶 속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던 대부분 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인생에 답을 딱 줘버리니까 그 날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싹 깔렸는데 교회가 말이죠. 생명 구원을 안 할 바에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전도 안 할 바에 성교 안 할 바에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헌당했어요? 누구 좋아하라고 헌당했냐고요. 누구 좋아하라고 교회 운영합니까? 이거 지금 이 교회는 천국 지점이에요. 구원의 방주요. 이 땅에 있으면서 불신자들 구원 하나님 못 만난 자들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구원시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왜 전도 강조하냐. 전도 안 하면 교회 뭐 할 거냐고요. 아니 영교회 나는 참 다 좋은데 전도하라 전도하라 성교하라.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거 하나 뭐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당신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이런 거 가지고 자고 부담 느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구원에 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도 이 고생할 때 복음 몰라가 종교생활할 때 구불신자로 내가 그 고통당할 때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지. 지난주에 어느 장노님이 제게 영상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 딸이 심내림 받았어요. 안타까운 데 목사님을 보세요. 보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집사라는 사람이 집사는 집사 모르게 뭐 집사. 교회 2, 3년 안에 집사 주잖아요. 연기 전혀 몰라. 딸이 심내림 받았는데 거기 서 있어. 딸이 얼마나 예쁘냐. 탤런트 같아. 그것도 중국 상해에서 신면을 유학한 엘리터야. 그런데 다시 살 때부터 귀신 소리가 들려서 가위 눌려서 계속해서 시달려서 시달리다 시달리다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아니 어머니가 형욱이 제대로 복음 들었으면 영적 문제를 딱 전두사람들이나 무속 전문 사회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부탁을 하지. 그냥 딸말도 딸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있는지 신내림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영적으로. 이런 현장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영적인 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딸이 왜 신뢰림 밖에 놔두냐 말이에요. 자기가 못하면 무속 전문팀에 부탁을 하든지 교육자 부탁을 해서 살려내야지. 영적 사업이 처절한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전두하자는데 생명 살리자는데 새가족 정착하자는데 기분 나쁩니까? 부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지던 2023년도 에이스타트 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화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교회화. 새가족이 교회뿌리 내리고 정착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뭐요? 제자화지요. 교회화가 돼야 제자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3인 1조입니다. 3인 1조. 전교인이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돼요. 이제 헌낭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데려와도 돈소리 안 하니까 시험 안 당할 일이 없어. 이제는 신나게 잔침하면 돼. 하면 힘을 합쳐야 돼요. 인도자와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나와 동력자 둘이요. 동력자 둘. 그렇게 해서 새가족 관리하는 영적 세 겹줄 사역을 하죠. 완전히 못 빠져나가도록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내가 한 사람 데려올 거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은 데려오면 돼요. 데려오면 딱 새가족 왔다 그러면 서있어.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딱 3인 1조.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에 모이게 했어요. 할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언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만 데려오는 언사가 있어요. 데려오는 언사가 있고 어떤 사람도 잘 가르치는 양육하는 언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잘 노는 언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탈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서로 신나게. 신앙생활에 신나게 하는 거예요. 놀리면 안 돼요. 그건 보금 아니에요. 3일 좋다. 이번에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멘. 3일 쪽. 각자는 가지고 있는 탈란트 새가족 취향에 맞춰서 최상급의 조합을 이루는 그래야 정착이 되죠. 새가족이 어떤 체질이냐. 운동체질이냐. 그건 같이 노는 거예요. 그건 노는 친구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친구가. 또 토론하는 제고 토론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맞추어서 최상급의 조합을 이루게 해주는 그래야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새가족 취미가 무엇인지. 새가족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 새가족 환경이 어떻게 자라는지. 환경에 조금 맞춰서. 그래서 딱 한 사람을 3인 중에 한 사람을 딱 세가를 데려오면 이제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세 사람이 딱 붙어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회 있을 동안 주일 종일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정착해야 돼. 교회가 새가족 왔을 때 전두화해 온 사람이 바빠. 그래 전두화해 온 사람이 바빠. 그래 전두화해 온 사람이 바빠. 모임에도 가야 돼. 그럼 새가족 불러놓고 등록 시기 놓고. 지는 없어. 이 사람은 멍하게 했다가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어색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생기면 교회에 안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돼가지고 자동심 상하게 여기저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 주가 딱 되어서 완전히 교회와 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같이.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같이 그냥. 사람이 마음이 딱 닫혀있으면 무슨 말 해도 안 먹어집니다. 불통이 되면. 전혀 맞지도 않은 사람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새가지고 안 나오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착 안 된 건 EBS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바꾼 거예요. 과거 같으면 나이별로 가서 나이 전도에서 기관에서 또 지역에서 교구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 했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3의 1조 구성을 해서 시작합니다. 3의 1조 전 성도가 다 새 가족 정착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시간표가 되었다.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두 명의 동력자를 그렇게 선정한 후에 제출하면 돼요. 그 후에 전도된 새 가족과 지속적인 만남을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정착시켜줄 도와줄 그러한 영적 동력자들을 계속 또 선정하면서 선정하면서 맞추어 가면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조를 짜는 겁니다. 만약 동력자가 선정하기 힘들다. 나는 없다. 동력자. 그럼 자기 이름만 써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새 가족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오면 그 사람과 맞추어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냥 이름만 써내. 순종하면 돼. 순종. 나도 그러면 이제 스타트만 여기에 내가 동참해야지. 기도를 하면서 선해면 하나님이 또 그 필요한 사람 붙여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정원구원에 대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가져보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위드, 원네스, 이만을, 아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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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러니까 절대 부담, 부담 가지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종교. 절대 부담 가지 말고 편안하게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우리가 본당, 헌당의 응답을 체험했는데 이제 2, 3, 7 나라 5천 영적 복음화를 체험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성교의 양대축으로 언약적 도전을 제해 나가는데 이걸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영적인 신분과 특권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자세를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스를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삶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략을 밝히고 있어요. 영적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전신갑줄이 있는 것이고 전신갑줄이 입어야 그것이 바로 승리의 플랫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연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군인의식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줄을 입어라. 바울은 에베소스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바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줄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 3장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 영적 전쟁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 이거 안됩니다. 나 기독교다 아니에요. 나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무조건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가 쳐다보다 안 해. 그럼 가만 놔둬도 망할 거니까. 자녀에 영향 못 입히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야 되느냐. 영적 군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랬잖아요. 바울이. 군사. 우리는 영적 군인이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 군인이다. 군인 아시죠. 은약 공동체인 지상교회는요. 이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아니에요. 전투적 교회 전투. 전투하는 현장이에요. 저는 모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 전투하는 영적 군인의 자세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남부터 영적 전투하는 영적 군인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서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군인하고 의식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신앙생활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불신자는 공격 안 합니다. 종교인들은 공격 안 해요. 뭔가 역량을 미칠 것 같고 뭔가 복음을 깨닫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면 공격한다니까요. 힘 없는 걸 왜 공격합니까. 불교를 천주교를 왜 공격해요. 지금 말 잘 듣는데 마귀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시킨다고 하니까. 기독교만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 동안에 영적 원색적 복음 증가하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게시록 12장 9절에 마귀의 실체가 나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허감 세력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큰 용. 여기서 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이 지구촌에는 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는 귀신들인지 알아요. 그래서 용. 큰 용. 저는 제일 큰 용을 싱가포르에 가서 봤어요. 싱가포르에는 공원이 전부 인위로 만드는 게 싱가포르에요. 자체가 다 인위로 만드는 건데. 큰 용댕아리를 공원에다 만드는 거고. 꼬랑지를 어디까지 갔냐. 도로를 건너가서 저 마을까지 꼬랑지가 길게. 내가 보면 뭘 느꼈냐. 이 사람들이 용을 못 봤지만 이 귀신들인 자들이 영적인 걸 아는 존재들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제게 애비를 만들어놨구나. 아니잖아요. 중국 문화가 다 용이잖아요. 전부 다 용. 용을 봤어요. 이 영적으로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무조건 당합니다. 이 옛뱀. 이 큰 용. 그리고 그 사자들 보면요. 원우에는 천사로 나와요. 천사. 천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천사 장중에서 사단이 나와요. 사단은 단수예요. 단수.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대빵. 이거 왕이에요. 지금 세상 왕이에요. 사단. 그 다음에 천사 이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습니다. 귀신은 복수예요. 오늘 법문 현장 보면 악한 용. 악한 용. 악한 용은 마귀죠. 마귀. 사단 마귀. 우두머디를 말하고 귀신을 복숭돼서 사단은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의 사탄 그렇게 나와요. 마귀는 헬라말 디아폴로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영적 주적이 뭐냐. 영적 주적은 사막이에요. 뭔 사막이냐.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우리 주적이 사단 마귀 귀신. 사막이. 사단의 문제는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쉬운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사람들은 영적이 눈이 안 열려가 모른다. 그래서 사단 바울 영의 눈이 열린 바울이 말한 거에 박혀버렸어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사단과 이길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10절이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오셔도 군인이 전투,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한 상태를 위해야 되는데 그 강건한 상태를 어떻게 영적으로 의지하시느냐. 그게 삶은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삶 속에 각인뿔이 최적이게 되요.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목사라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제일 눈 뜨자마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팽 돕니다. 은약기도 합니다. 은약기도. 은약기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는 꼭 전부 다 모든 게 다른 걸 세수하고 나가자는 다음 제일 첫째 신문 본다, 뉴스 본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제일 먼저 세상 글 보기 전에, 세상 말 듣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 아시겠어요? 의식적으로. 의식을 합니다. 의식. 의식적으로. 오늘의 말씀부터 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 먼저 이름 부르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오. 그래서 사몬을, 이것이 각인뿔이 체결되어야 된다. 이게 최강 전투 태세 갖추는 자세. 오늘 또 하루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적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주무기가 뭐냐? 관계. 관계란 말은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거는 속임, 모략, 교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교활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성도들의 빈틈을 그 속에 끼어들어가서 불신앙을 씹어넣죠. 불신앙을 씹어넣죠.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어느 중요한 사역자에 대해서,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그 내용은 불신앙이에요. 관계, 교활, 속임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런 것도 안 해요. 머리가 지 스스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인간들이 주로 그래요. 남들은 공부 좀 했다는 인간들이 꽉 부정적이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사단이 곧 선다고. 특별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며, 마기라고 하는 이 사단이 중요하게 파우드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사단과 싸우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도록. 사람과 자꾸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사람에 대해서 감정 싸움 하도록. 자존심 싸움 하도록. 비교의식으로 말이에요. 사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렇게 딱 만들어놨죠. 사단이.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실험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누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 때문에 기분 좋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힘 나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전부 사람이요.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사람과 싸우는 사람, 서론적인 사람은 영적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만 예수 믿나, 너만 보험 깨달으냐 이러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멘,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은혜 되는. 이래야 될 텐데, 영적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덜 킬 까마시고, 무조건 공격적 방어부터 먼저 합니다. 잘 보시라고요. 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런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육적인 말만 하지, 영적인 말하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아주 반항을 하죠, 반항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 분석을 금방 해야 됩니다. 혈과 육은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은 사단의 증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미 사단에 잡힌 겁니다. 사단 조정받고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부 속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해요.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 영적인 거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 때문에 사람하고 갈등 하나를 에너지 다 빼버려요. 성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직 가보면 우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만 일반 교단은 서로 성교사끼리 싸웁니다. 막 시기 질투하고 서로 중상 몰아가고 고발하고 막 힘 다 빼버려요. 필리핀에서 합동 측에서 성교육에서 갔어요. 하도 싸우니까 같은 합동 측인 목사들이 두 파가 생겨 하도 마닐라에 수천 명이 성교사들이 있으니까 원주민 안 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가끔 성교육 받으려면 사진 한번 찍고 오고 거짓하고 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성교육 가서 말린다고 그 힘 다 빼버려요. 그 성교육이 내 동기 안에 있었어요. 아이고 싸운다고 80% 힘 다 빼버리고 10% 20% 가지고 성교육 하는데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나는 내가 30년 전에 들은 얘기 서로 안타깝게도 사람과 싸운다고 힘 다 빠졌어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기독교회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정말 전에 대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저도 못하도록 막아놓아버려요. 한국 기독교 총련 앞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단체인 한국 기독교 총련 앞에 서로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고발을 서로 하니까 국가에서 싸우지 마라 우리가 보내줄게 그래 변호사를 보내세요. 변호사 보내야 변호사는 누구냐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한국 기독교 총련 앞에 지금 회장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그 밑에 그 목사들이 말이에요. 정치권 목사들이 그 불신자 변호사 잘 보이고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아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라고. 사단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얼마나 비웃겠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싸움이란 게 주로 큰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자존심 상을 사소한 거 건드려가지고 그냥 확삭확 마귀의 괴개 마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유통에 은혁 가정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평생 영적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 군인 영적입니다. 영적 육신이 다 양보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려 원하는 대로 왜 안 그러면 싸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영적인 것만 양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제대하는 날이요. 영적 제대하는 날 그게 무슨 날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죽는 날 그날이 제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지금 제대한 것처럼 예비군처럼 살아 여러분 군대 갔던 분들은 알잖아요. 현역과 예비군은 차이 큽니다. 현역들은요 군기가 잡혀가지고 부르는 대로 탁탁 오가오가오 하는데 예비군 되면 불러도 안 갑니다. 뛰어라 안 뛰는 법이 없어.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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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교회 안에 예비군들이 많아. 예비군들이야. 말 안 들어. 지맘들이야. 자고심들이야. 생 적 명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나이가 많던 적던 이유 없이 사명이 있다는 증거다. 사명이 각자 사명이 있어요. 영적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 성전가 올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길 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완전 무장입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수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허감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 성장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전신갑주. 갑주가 뭐요? 갑옷 갑자에 투구 주자입니다. 갑옷을 입고 머리에 뭐요? 투구를 쓰고 권의 투구 쓰고 완전히 무장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무장해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은요. 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매일매일 무장해라. 지난주 은혜 받았다고 지난주 성령 충만했다고 마귀가 입은주는 안옵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한 번 끝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영적으로 무장해라. 14절 봅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권의 투구와 성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전신갑주 여섯 가지 역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 여섯 가지 그려볼 수 있죠. 중요 통로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허리띠를 떼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꾸 심어넣어요.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년 수십 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성경 공부 못 어심 하면 어심 하는 순간 은혜 못 받아요. 사단은 간단합니다. 어심만 심어주면 돼요. 불신앙만 심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돼요. 인생의 조정은 마귀가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갖고 노는 겁니다. 식인대로 야 저기 저 사람 이말해 예 식인대로 조정을 다 합니다. 이리 좀 저리 좀 갖고 놀다가 사단이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쓰레기통 버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봉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설 때 말씀으로 확실히 설 때 자유하지요. 참 자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안 잡히니까 어정쩡 하잖아요. 자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죠. 호신경이 뭐냐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경 구리조각 그 당시에 구리조각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방탄 쪽기예요. 총으로 쏴도 바슴 쏴도 안 죽어요. 방탄 쪽기가 있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죠. 심장 호신경 사단이 가장 강하게 자주 공격하는 분이 뭐냐 호신경을 여기서 왜 공격하느냐 심장을 공격하는 게 뭔 연주하세요? 의입니다. 의 너 얼마나 깨끗해 너 얼마나 죄 지었어 너 과거가 얼마나 복잡해 자 정지호식을 심어주는 게 이게 불화살입니다. 심장을 향해서 정지호식을 심어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힘이 없죠. 확실히 없다면 확신이 사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내가 내 같은 게 구원받겠나 구원 확신도 없어. 내 같은 게 자기 비화를 시켰으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잘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낙심되는데 사단에게 맞아가지고 호신경이 심장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사단 바울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래 서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발전이 없지요. 저는 우리 시대 신앙생활 분들 다 그랬지요. 맨날 회개한다고 시간 다 갔어요. 교회 나면 회개 철하겠죠. 천부의 의지 손 들고 맨날 조여 발전적인 비전이 있는 은약적인 그런 기도 할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회개한다고 시간도 회개해 회개해라 회개를 하니까 맨날 회개하다 끝난다 새로운 비전적인 이삼철라 오천적이고 세금한 이름도 없었어. 성교도 흉내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할 정도지 거기에 호심경을 붙여라. 너에게 정지의식 신분을 거기서 빠져나오라 속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값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말씀하니까 복음처질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뭘 못하느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평안하뇨 예수님 첫 말씀입니다. 부활하시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시위하고 이게 전부 사단주원이지 거기 성리해주는 특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얼굴을 딱 보면요 사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편안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불안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불신앙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보고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느냐 평안을 못 누리게 해요. 내 영혼 평안에 그 평안을 못 누리게 해요. 계속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평안과 안식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상 27절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을 강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지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불만이 그리 많습니까? 그래 불평이 많습니까? 뭐 세상 욕심 그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가져라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세상 겁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평안합니다. 참평안 평안 안한 분들은요 사단에 불화살 맞은 줄 알면 돼요. 아 내가 세상 욕심 이리 많구나 이제부터 내가 다 하나 내려놓고 정말 편안해야지 하면 평안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속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다 가짜요.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먹는다로 소화되고 너 머리 대면 자고 아멘 저는요 이상하죠. 우리 나이쯤 되면 보통 친구들은 뭐 4시간 5시간 나는 10시간도 자요. 벨 안 눌러놓으면 12시간도 잔다니까 벨 눌려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모닝콜을 눌리니까 일어나지 나는 머리 대면 계속 자 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살아온 자에 잠을 주시는 도다. 넌 그렇게 세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설칠 정도로 불안합니까? 바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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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값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악한 자의 사단은요 우리에게 온갖 불화살을 쏴요. 말씀에 대한 불신함 하도록 은혜 못 받더라도 원망, 의심, 염려, 근심의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우울하고 섭섭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정말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거 아무 소용없는 사단 심부름 그 생각들 속에 꽉 들어있어요. 계속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따지고 싸우고 분장하고 계산하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거든요. 아 사단이 내 불화살을 날리구나. 내가 맞으면 죽지. 불행하지.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불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 쫙 우울증도 물러가 불면증도 물러가 고망진도 물러가 열등어시 물러가 이 불화살을 막 쏘잖아요. 불신앙적인 거 소름때 딱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 아멘 다섯번째 하나님의 전생값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의 중요 공격 통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이루과의 축복과 다섯가지 확신 이걸 씹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당신이 영접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확신 가져야 돼. 확신 다자가 구원의 확신 인도의 사제의 확신 기동대의 확신 아멘 승리의 확신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확신의 사람 여러분 세상 운동선수도 보세요. 황희찬이가 몸이 안좋아고 못 나오고 있다가 마지막 3차에 나와서 잠깐 나와서 그냥 영웅 돼버리잖아. 특징이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황희찬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한 골 묶어놓고도 손흥민이 뭐냐 하면 걱정마요. 걱정마.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유럽에서 골덕실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가 올라간 정도로 자신이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세상에 무엇인지 하더라도 말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요. 골대 앞에서 확신 없습니다. 못 넣어요. 우리나라는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떨거든. 왜 떠냐. 꼭 내야지. 힘이 들어가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을 빼라. 손흥민 이야기입니다. 동료들인데 골대 앞에서 힘 빼라. 골대 앞에서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면 저절로 들어간다. 힘 빼라.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확신을 가지고 되는데 말이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 계속 흔들려 사단에게 당하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확실한 신분 이 확신이 해야 돼. 영생에 대한 나는 보장된 신생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로마스 8장 35절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너네 할 거 없이 관계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것이 이런 확신을 가게 그래서 완전 보장된 인생을 누려라. 마지막 여섯 번째 무장이 뭐냐. 성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배전소 5장 8절로 구절에 보면 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장같이 두루다니며 삼칠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이것이 각인뿐이 체질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지게 삶을 살 때 사모지게 삶을 살 때 마귀가 완전 무력화된다. 사실 하나님 전신값 여섯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라.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해라. 그건 말이죠.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육체 가지기 때문에 시험당한 거예요. 육체 가지면 다 시험당해요. 왜? 배고프니까. 돌로 떡등이 돼. 배불리 쳐 먹으라. 너 높여줄게. 너 이름 높여줄게. 저거 한번 뛰어내려봐. 명예. 물질. 이거를 유혹하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 포럼이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포럼하십시오. 이런 게 모든 승부들 강단과 원리 스토리를 통해서 빅토리 비포 파이트 무슨 뜻입니까?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뭐 한번 좀 잘못됐다고 실패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이겨놓고 싸운 빅토리 비포 파이트 나는 그런 신분이다. 지금 현재 이거 내가 좀 남이 볼 때 비웃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천만이 아니다. 난 이미 다 승리해놓고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노예로 가기도 하고 포로로 가기도 하고 사자구리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풀불속 들어갔지만 그 과정이에요. 전부 다 승리했다. 요하니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신분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인되시 걸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면 이제는 기도로 기도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전은요. 공군의 접근 항공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죠. 공군이 쏴져요. 공군이 위에서 하늘에서 해줘야 승리하죠. 그러니까 지상전과 공중전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지상 현재 전쟁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해주셔야 공중에서 지원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잡고 지상전은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공중에서 공중에서 쏴아 기도가 응답돼서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그야말로 포탄으로 영적 포탄으로 쏴아주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돼있죠. 영적 공중전에서 승리하라. 이것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24대에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25 시공간 초월에서 2, 3, 7일의 빛을 비추는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2023년 새해에 이증관의 차원이 다르는 영적 성장에 놀라운 그런 현장 정복 정교의 길을 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12월 한 달 동안에 영적으로 완전히 전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사사. 영적 군의 의식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먼저 나와 싸워 이기고 현장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